전세계 핵심기업 1위는 미국의 XX이었습니다.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2020년 전세계 50대 혁신기업 1위는? 어떤 기업이 1위를 차지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포장! 11위 테슬라 주가도 펄펄 날고 있고 자율주행으로 지금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회사죠. 10위 페이스북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는 펄펄에 들어가서 서치를 합니다. 맞아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하죠. 9위 소니 소니는 일본의 대표 기업이죠. 카메라? 유명하죠. 8위 아이비엠 아이비엠은 컴퓨터 관련 부품 기기를 만들어내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7위 알리바바 미국에 아마존이 있다면 중국에는 알리바바죠. 저도 가끔 사용을 합니다. 6위 화웨이 화웨이 제품이 출고량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5위 삼성 누구나 알고 있는 회사죠. 대한민국의 삼성 4위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밖에 생각 안 나네요.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죠. 3위 아마존 아마존이 생각보다 빨리 나왔네요. 저는 1위일 줄 알았는데 2위 알파벳 알파벳은 구글의 모 회사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 처음 들어보여요. 1위 애플 애플이란 회사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구동의 1위이고 삼성은 2005년 첫 보고서 발표 이래 14년 동안 혁신기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한국기업 엘지가 18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발전해서 엘지 또한 10위권 안으로 들어가면 하는 소원이 있네요. 지금까지 전세계 혁신기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기업 리스트에 대한민국의 기업이 있다니 괭실이 뿌듯합니다. 더 발전해서 1위를 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게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